피 collagen 지금 오는 게 맞다고 입주 기다렸다가 시승격대면 늦어 혜택을 못 받아 기준이가 이게 진짜 개 별로야 이기준 신발 가져간 친구 누워? 저 햄버거 못 받아는데요 아까 개수 맞춰서 다 좋잖아 학교에 물건 힘치우고 그런 도둑질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해. 어른들이 아무도 안 잡아줘. 오, 그렇다니까. 그치, 그치?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?